아이씨 아니 진짜 그런게 있다고? 아냐 아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모독아 안녕? 모독아 써 쓰라고 어차피 이때 정도 없잖아? 그러면 뭐 써도 되잖아? 어? 굳이 이렇게 고통 안 받고 시청자분들도 고통 안 받고 요즘 미치도 보고 엔딩도 보고 일석삼조 아니야? 병신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내 실력으로 내가 아이템을 발굴해서 내 아이템을 발굴해서 얻으면 되는거야 그래 야 병신아 안녕? 뭐 질럴이구나 그냥 써 병신아 야 니가 거 레슬링이나 치워거려! 내게 병신새끼 넌 늘 이런 좆밥 상자밖에 안날거야 호러새끼야 나올 때까지 계속 계속 일어서줄게 자 왕 죽이러 갑시다 가자 괜찮아 전사는 없어 미안하지만 자 얘 잡으면 나올 수도 있을거야 군터넨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확률적으로 우세할지도 몰라 검정색 상자 나와서 그 안에 군터가 있는 확률보다 왕 잡아서 군터나오는 확률이 더 현실적일지도 몰라 자 이어지겠어 밴드야 등지처창 백호창 이겨가 먹어진 덩기어진 필살감마 구트 가죠 파트 끝 구트 검정색 상자 안나왔구요 빨간색 상자는 두 번 나왔습니다 검정색 상자는 빨간색 상자의 다음 단계인데 가자 아 구트 말고 요거트? 으흐 괜찮아 야 야 트레일러 쓰면 근데 내가 쓸건 아닌데 트레일러 쓰면 원하는 척 얻을 수 있어? 트레일 치트 트레일러 쓰면 원하는 척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아 쓸건 아니에요 쓸건 아니고 병신아 당연하지 그럼 왜 쓰겠냐 병신아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당할 수 있어 언제까지 할거야 병신아 그 덩공을 똑같이 어깨춤을 주면 탈구리겠다 손은 새끼 빨리 쳐 다운을 받아 불법도 아니라고 협박적인 거야 어서 쳐다듬 어서 닥쳐 닥쳐요 닥쳐 닥쳐 나쁜 새끼 그런 간사한 혓바닥 처각 속지 않아 닥쳐 으아 solamente 서로 만들어야 아아아아 안 государ 닥쳐 파티는 funding 도시뤌수 개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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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igious ибо 신예 안 돼~~ 자 십트 갑니다 십트 십트 가자 흫 십트 가 볼까요 갑시다 자 드디어 두자리입니다 헤헤 어서오세요 트레인 안씁니다 여러분들 안써요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두명이 있지만 여러분들까지 합세하면 씁시다 아니야 합세하면 힘들어집니다 트레인은 진짜 쓸거냐 그럼 실망할거같애 보세요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랬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는 정말 게임에 자신 없는 사람들만 하는거에요 저는 게임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자동유도탄원이다 마카로프가 뭐야 쓰레기같은 녀석 아니야 그래 내가 나중에 여러분 저 군터도 아 뭐야 저 뭐야 육충 깬 사람이에요 엔터더건전 클리어한 사람입니다 하면 트레일러 써서 한다고 치트 써서 그런 말도 나오면 안돼 그래 감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지 예 어디 쏘 빨리쳐 나와 이런 해결망치간 녀석 그럴 수가 없어 3시간 뒤 트레인은 어떻게 써요 아니다 난 그러지 않아 아 이거 계속 나와 왜이렇게 맵이 커 이게 아이들처럼 맵이 짧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직까지! 아아 미쳐! 올라갑시다 자 이 위층에 하나 있네요 과연 어떤거죠? 아하 아하하 헤헤 헤헤헤헤헤헤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무지개 상자 치트있는데 그거 적용하셔서 군털만 드시고 해제하면 되요 그게 시간절약되고 이득인듯 무지개 상자 치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라고?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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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해 그냥 빨리 이거 끝내고 킬레스리 하던가 뭐 너무 자른짓던가 해 너가 이 게임 싫잖아 나도 싫어 이거 언제까지 할거 해보시발 언제까지 할거냐고 그러나 왜 이러네 맞는 말이야 아이 뭐야 맞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쳐맞으면서 아아 아아 언제까지 괜찮잖아 그래 아이템만 먹고 시작한다던데 에? 어차피 에? 에? 아니 어차피 에? 그러게 에? 에? 그래? 어차피 어딨고 시간낭비야 굴터만 딱 먹고 조지면 되는거 아닌가? 에? 지금 봐봐 지금 쳐맞는거 봐봐 이게 사람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아 침착해 침착해 고도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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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손으로 깨는거야 니 손으로 어떤 데이터 필요없어 마치 스트레이도 약약약약약 빨로 몸 유지하는거랑 뭐가 달라? 안 돼 나 박태원 아니야 아니야 갑시다 도대체 도대체 자 왼쪽도 가보자고 그걸로 이기면 썩 기분이 좋지않을듯 맞아 썩 유쾌하지 않겠지 근데 니가 뭘한다고 썩 유쾌하지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빙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과연 으흐흐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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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완벽한 파밍이 실패했네요 좋았어 방송에 쓸데없는 얘기하면 강퇴합니다 분노의 5단계 1단 1단 부인 2번째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무슨 소리야 난 무조건 부정이야 난 무조건 부정과 분노밖에 없어 9시밖에 안했어 나 10시 30분부터 했어 지금 1시간 반대가 이 영상 이전에도 몇번 트라이 했다가 키보드가 망가질뻔 했거든요 지금 1시간 반째 트라이 중입니다 11트라이 중이고 오케이 왼쪽에 가면 될 것 같아 1시간 반째 트라이 중입니다 다른 적에게 가면 될 것 같아 전반을 해야되면 자연스럽게 트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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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100%를 해야되면 아 100%를 해야되면 아 100%를 해야되면 더ierto 아니 아예 초에 안죽거면 채널 정도 괜찮잖아? 사과님 고맙습니다 폭탄이면 안돼 가자 아 자꾸 쳐맞아! 멘탈 당디 잡아라! 머덕하니 멘탈 당디 잡아라! 아하하하하하하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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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체력으로 근데 12힐트 포기해야 될 것 같애 체력이 너무 꾸져서 그래도 상자 하나 보자 상자 하나 봐야지 상자 하나는 봐놔야 될 것 같애 근데 무지개 상자 나오면 뭐 나오는데 거기 있어? 내 랜덤 아니야? 군터는 무지개 상대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무지개 다 떠요 무지개가 다 뜨는게 뭐야? 군터가 뜬다고? 그냥 그거잖아요 그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내 방마다 나와요 예? 예? 아이씨 시벨트 끝이 미트 진짜요? 무조건 S, A, B 떠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지트 그만해! 난 그런 지트킥 필요없어 내 랜덤 주트킥 죄송합니다 갑시다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삼닥이 협상 나왔네 아니야 협상 아니야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 넌 나를 어?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 넌 나를 난 치트 믿네 난 나를 믿네 난 치트 믿네 난 나를 믿네 자 다음방 다음방 왕아 왕 말고 다음방 자 다 12시내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왼쪽 그렇지 오케이 조심해 그렇지 히웃 아 뭐야 왜 맞았어 그렇지 내려가자 아 이거 체력 꼬락났네 아아 체력 이거 무조건 풀피인데 풀피 여러분들 논쟁 펼치지 마세요 전 제안에 저와 싸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허허 병신 하고 보면 되는거에요 나서지 마시구요 자 12투 중이구요 상자 안은 철옥색 하나 나왔네요 일단 백업룡총 뭐야 백업룡총 뒤를 막아주나 괜찮..괜찮아 그렇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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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런 똥같은게 나와줘야죠 네네 아이씨 큰일났네 체력이 없어 체력 아 이거 체력이 필요한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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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시다 돌리구요 13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번째 시작 아 트라이 가보자 아이씨 아이씨 애초에 그런설정이 없나 14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에에에 하하하하 흐흫 가자 가자 점점 맞는 횟수가 늘어났어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다른 게임 강의하지 마세요 오케 어우 맞을끄냈어 아 맞았으면 진짜 화날 뻔 다음 치트 논쟁 하지 마세요 아 맞았잖아 이 씨마 진짜 겟 아닙니다 즉 검정색은 고사하고 빨간색도 안 떠 괜찮아 넓게 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나와야 돼 보고 있어 어차피 이게 확률이 쓰레기이다 보니까 천천히 해야 뭐 이렇게 급해 좋아 위로 오케 열쇠 아 열쇠는 진짜 꼭 두 개씩은 들고 나뉘어야 마음이 든든해 자 합리적인 가격 음 좋아요 네 합리적인 가격일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좋구요 좋은 하이트나 일단 한 번 먹었네요 그리고 한 대 맞았네요 씨 벌 괜찮아요 쭈댄 이제 곧 체력 나올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어우 맞을 뻔했다 아우씨 잠깐만요 아까부터 뭐야 좀 강퇴 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직 제 눈에 뭐 볼 만한게 없지만 없지만 강퇴합니다 이제 뭐 뭐 시기든 뭐 비아냥 거리는거 싹 다 그냥 긁어버리겠습니다 아 저는 상관없는데요 너 긁을거에요 완전 제 눈에 벗어난건 그냥 긁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하지말라면 좀 하지말던가 자 나보다 X같애? 아악 내가 지금 제일 X같애 괜히 주눅이 나물거려서 이 X발 진짜 방지 적어놔서 바꿀 수가 없잖아 아 체력도 굳이 같아가지고 이거 힘든데 아 원래 이거 안되면 그냥 끄고 WW 얘기하고 어쩌고 할랬는데 그럼 해요 닥쳐! 아 물론 그런 말이 나올거 같아서요 네 방제보고 왔습니다 엔딩이 뭔지 아시죠? 엔딩이 참고로 해피엔딩 밖에 있는게 아닙니다 빡종 엔딩이라고 어 어 확정 엔딩이랑 하나 있는데 자 14트 갑시다 14트 네 14트 갑시다 페일엔딩 고맙습니다 15트야? 오케이 15트 빡 빨리 끝났지 막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저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C 워트 갑시다 자 C 워트 갑시다 15G는 판이 될 것 같습니다 C 워트 자 ㅋ 을 저거 멀리서 때려 가까이서 두 번 때리려고 하다가 쳐맞아가지고 이거 신속력으로 제대로 못쓰면 그만큼 빡치는 거도 없어 그렇지 다음 자 여러분 추천과 즐거운 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더 이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왼쪽 아하 시발 이거 먹으면 2총 쓰레기인데 왜 악마의 도끼라고 그런건가 도끼가 이것도 쓰레기인데 내려가겠습니다 헌트맨 정말 쓰레기 무기에요 자 갑시다 왼쪽 오케이 오케이 내려갑시다 어휴 어휴 야 아직 한시간 반밖에 안됐어 뭐 근성 어쩌구야 아 헌트맨 때문에 얘가 나왔다 자 헌트맨 버리면 되지 않나 버리자 버리 아 이게 버려도 계속 남나 이게 저주가 오랜만하니까 약간 좀 긴가민가 하네 갑시다 갑시다 남아요 여아는요 아하 죄송합니다 검정색 검정색 상자라도 봤으면 좋겠다 자 자 자 일단 상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과연 과연 아직 상자방 하나랑 왕 잡아서 나오는거 남았는데 과연 뭐가 날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헌트맨이 나왔구요 아 개밀같은거 정말 개부럽다 사람들 어떤사람 진짜 내 방송 오게 에 버동님 잡겠어요 에 에 존나 시시한거 아니냐면서 막 올리셨는데 부랍네요 좋았어 충분히 깰 것 같은 느낌이 들구요 문제는 1층 보스는 수천번 잡아봤자 감흥이 없다는거 자 잡았구요 과연 야하하하 아하 그래도 이 총이 괜찮은게 잡몹 잡을때 꽤 좋은 총입니다 네네 좋아요 유도가 되기 때문에 뭐야 맞았냐 촉갔네 데미지는 좀 끝입니다 자 방 하나 더 남았는데 가보자구요 칠리클로버가 좋은게 무조건 최소 빨간상자 나옵니다 최소 빨간상자 최대의 무지개상자 그러니까 상자 3개만 나와요 이런 쓰레기 아이템들 거르구요 이런 개 슈바 새끼들 막 거릅니다 자 16투 갑시다 네 오지 않을거 같던 22가 눈앞에 있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차라리 비퍼로 아니 뭐야 오버워치로 삼십금 얻을때까지 계속 하기가 낫겠다 시우바 죽을거 같애 야 아니야 뭐 죽을것 어때 죽은 소리 내지 마 뭔가 너 아직 한시간 선반상자 반상자 사십 wojisin 째라고 너 경기밤이 왕 뭐야 메가스턴 네시간 perpendisine acres에 아무 사진 문제 그거는 진전이 있고 이건 진전이 없어 괜찮아 가자 그러게 오버워치 전 뭐야 상자 까기로 거기서 군 터는 게 더 낫겠다 체력 좀 내놔 체력 가자 아 미안해요 어 뭐야 어 1 플러스 1 총탄이다 근데 이것도 되나요 검기? 검기로 두 개 나가나요? 아니죠 그거는 씨X 자꾸 아 나 자꾸 원거리 나가는 줄 알고 아이씨 원거리 나가는 줄 알고 아이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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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16투 중입니다 쓰레기 하나 나와줬고요 네 뭐 네 뭐 스펀지와 데미지는 괜찮습니다 탱글러가 자 왼쪽 가겠습니다 10초트가 뭐예요? 17번째 트라이라구요? 17번째 제주도입니다 안 가구요? 일단 체력 좀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트라이가 다시 한다 이 멍청한 새끼 빡대가리 새끼 영어 조기 경험 안 배웠냐? 나도 안녕 저 야쌰 그래도 이중 세 자 왼쪽 얘네 굳이 안 써야 되잖아 갑시다 자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올지 너무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리는걸요 자 과연 아이고 이 체력 한 칸만 먹으면 되겠네요 안녕 안녕 자 가보자 자 16초 아 10초 17초죠? 자 왕초저 걸까요? 감 없어도 이 총우면 뚝딱뚝딱 뚝 잘 뚝딱 겹압끝 뚝딱 죄송합니다 어머나 맞아버렸네 괜찮아요 얘만 잡으면 되니까요 어 쉐키라 아닙니다 뚝뚝뚝뚝 뚝뚝뚝뚝요 자 비키세요 오케이 자 과연 야호 변이배니 도렴 변이 아 사오시구요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18트인가요 기억이 안나네요 18트죠? 18트 10트 가게도록 10트야? 10트인가? 네 10트 10트